어쩌라고 알았으니까 좀 그만해 어쩌라고 변심없으니까 조용해 어쩌라고 듣기 싫어졌나 잘해 어쩌라고 나고고 어쩌라고 지하! 10월 8일 날 10월 8일 날 가봐주 잘하는 건 근데 18.000원을 받아봤는데 새싹 한 분 한 달 근데 10월 9일 날 만나면 진짜 난예 컨댕학 쏟을 때 보인다 지금 새끼 목이 퍽퍽할 때 보인다 지도 부를 땐 내게 자랑할 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오게 어쩌라고 알아주니까 더 그만해 어쩌라고 관심 없으니까 졸래 어쩌라고 내게 신나게 당천네 어쩌라고 어쩌라고 내게 웃어 너와 다시 외치게 못해 원하는 게 너는 삶다 불려주며 키우는 게 못해 원하는 게 상상 다 술을 안고 한 번씩 매길 때 보인다 맨 첫 번을 기념될 때 돌기가 쓴다고 대비에 말할 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오게 하나 둘 셋 근데 너의 몸 붙을 상태가 쎴다면서요 아 작게 쎴다면서요 아직 식사를 안하셨나? 오케이 원 투 아 이게 막 낙지 않는 말인데 하하하하 다시한번 봐보겠습니다 원 투 어찌라고 진짜로 하겠습니다 어쩌라고 관심 없으니까 어쩌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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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트려 끝을 못해 실제로 기억이 없는 기분이 좋네 고투로도 다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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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도 좋네 게으루 레이디 다 아저씨 어쩌라고 알았으니까 좀 그만해 어쩌라고 관심 없으니까 추롬해 어쩌라고 이 길이 안고 나 참을해 어쩌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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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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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Hey! 어쩌라고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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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어쩌라고 마치니까 좀 그만해 어쩌라고 하지마 않습니까 두려워해 어쩌라고 듣기 싫어 넌 당첨부네 어쩌라고 나 포커 어쩌라고 어쩌라고 알았으니까 좀 그만해 어쩌라고 관심 없으니까 내가 좋아해 어쩌라고 내게 싫어 또 낯설을 해 어쩌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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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려보냐 어쩌라고 마음을 짚고끊igt 마지막 곡이었서 나오는 것 같은데 나 정말 서운할 뻔했어 마지막 곡 기쁘다 했으면 끝나자마자 목표록 못 짤 뻔했어 잘 못 짤 뻔했어 괜찮아요 잘 말해요 이거는 내가 서울에서 못 내려가겠지 다음 곡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재밌게 놀아야죠 흐흐흐흐 안 들려봐 주문먹어 있지 너가 나의 뒤를 지은고 있어 검은저도 그리 다음 이상 말 믿음 고 단아없었지 자꾸 연호해 놓은 간더니 내 눈이 솟아였을 때 귀가에 울리는 그대에게 뜨거운 내 목숨이 그게 나의 이름만이었어 나를 닿는 일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일수만 때라도 부서진 때라도 좋아 저런 건 태양사까지 두 사람이 모든 건 내 생각도 때로만 그대만 속에 흐루어 영원톱 다 떠날 거야 소리질러 내가 말하지마 내 마음을 두고밖에 안을 보내고 오랜 꿈을 위해 고정만 난이 맘에 잖을 것 같은지 기 좀이 다 오늘 너를 잡고 각자의 매력이 되고 있겠지 귓가에 울린다 그대에게 늘 빡고 있는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였어 너의 하늘인가요 난 그대에게 알 수 많으신 대로 부서진 대로 좋아 선보일 때는 낯다 이룰아 두 자리 모두 넘는데 내 답을 당해 내는 허니 sud 그대 말은 서로 영원히 따라서 말이야 허약한 너의 여파들 내게 있는걸 날개를 펼 수 있다면 바랜 하늘을 다루어 내게를 안길 수만 있어도 내게도 부서지는데 좋아 정말로 해가 나의 일을 따라 그날이 모든 걸 해 주겠다고 내가 그댄 마음을 죽인다 그리워 영원토로 다가올 거라 그리워 영원토로 다가올 거라 그리워 영원토로 다가올 거라 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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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